네, 서울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산타 카트리나 시장을 벤치마킹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을 조성을 합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통시장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골목형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도 전통시장 취재를 많이 하면서 가봤었는데 지금 노후된 시설은 많이 현대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이번 관광 명소화 사업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페인의 산타 카트리나 시장은 1800년대부터 운영이 되어 온 그런 시장이고요. 한때는 매출 저조로 인해서 폐업의 위기까지 갔던 세력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와 시장과 상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디자인을 혁신하고 현대화한 덕분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식자재와 생피품을 파는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관광 명소로 전통시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때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타격도 많이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전통시장 몇 곳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상인들을 만나면 개점 휴업 상태다. 그 정도로 코로나의 타격이 컸고 지금은 엔데믹으로서 코로나가 좀 지나간 상황이고 시점이긴 하지만 예전에 매출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다들 한숨들을 내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온라인 쇼핑 부분이 많이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젊은 층들을 또 전통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형마트만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 대형마트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먹거리, 볼거리 등 사람들이 자주 찾고 오래 머물고 가족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야 이제는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그런 관광 명소화가 돼서 전통시장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망원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장시장이라든지 한 두세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장은 이제 관광 명소화가 되면서 조금의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도 예전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 또 외부 관광객들과 즐겨 찾는 특성화된 명품 시장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들을 만들고 표본을 가져오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관광 명소화 사업이 그만큼 중요해 보이던데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완점이라는 부분 우리가 현대 사업 시설 차별화 아까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공용 공간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매력적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보유한 전통시장들을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왜 일부 개선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두 곳을 선정해서 투자 자체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플라이서 하러 만들어서 그냥 가족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자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조성하고 사람의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테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추진 방안 이런 부분과 보통 선정 절차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의 핵심인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총괄기획가를 선임을 하고 계획 수립부터 중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또 우수한 역량을 갖춘 건축사부터 시작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설계 안들을 선정을 하고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디자인 혁신을 전통시장 현대화 대상지 이런 부분을 한 5월 초까지 두 곳을 최종으로 선정을 하고 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자취구 또 상인회 구성된 또 이런 민관협의체 이런 부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5월부터 시장의 특산품 또는 주요 판매 품목들을 참고하여서 하천이나 공원이나 등 해당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지역 차원에서 2025년 공사 착공과 함께 그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전통시장들이 정말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